저희는 가정용편이 많이 어려웠어요. 그래서 방감방에서 저희 다섯 식구가 다 쪼로록 잠을 자고 그랬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두 다 신문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상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어요.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로지 성실로밖에 이거를 승복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저는 스톱워치를 가지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적어놓고 오늘은 어제보다 10분만 더 하자. 그게 저한테 주어진 저만의 게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오늘 딱 공부 시간 딱 측정을 해가지고 어제보다 10분 더 했으면 와 오늘은 내가 이겼다. 그래서 저에게 저한테 하나하나씩 재미를 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... 그럼 제일 많이 했던 기록은 몇 시간인 거예요? 제가 19시간 찍어봤습니다. 하루는? 네. 그러면 5시간 잔 것도 아니고 식사도 있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밥을 밥하고 반찬 이렇게 해놓으면 밥 먹는 동안에도 이걸 봐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예 국밥을 만들어서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페이지 보면서 계속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국에다 밥을 말았어요? 나는 밥에다 국을 말아버렸다.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반찬을 쳐다볼 틈이 없어요. 그 집을 틈도 없고. 양병호사님은 법조계 사이에서도 레전드예요. 워낙에.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그 신문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었어요. 그리고 많은 법조인한테 감명을 줬어요. 사실은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고 훨씬 더 늦은 나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게 덜 들어온다고 해요. 아무래도 두뇌의 점도 그렇고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 사이에서도 과거 해제가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. 엄청나시구나. 예. 두리.